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운명을 결정하고 정치적 운명에도 여파를 미칠 뉴욕시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심리와 편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마금 대가를 지불케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34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로 편결하거나 의견 불일치로 미결정 심리로 넘길지를 판가름하는 배심원들의 심리가 29일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주관해온 뉴욕심매나튼 형사법정의 후한 모천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팩트만을 고려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범죄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들이 중범죄로 심리하면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 편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유죄 편결을 받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뉴욕매나튼 형사재판 배심원들은 증언과 증검을 검사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를 편결하게 됩니다. 심리 첫날의 편결의 의견일치를 볼 수도 있고 30일과 31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4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편결에서 의견일치를 볼 경우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유죄 또는 무죄 편결을 공식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 불일치로 4주로 심리를 넘기게 되면 판사가 미수 트라이얼 즉 미결정 심리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결정 심리로 선언되면 검사가 새로운 배심원들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유죄 편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처음으로 유죄 편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은 물론 각가지 수모를 겪고 11월 5일 대선에서도 낙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선 중범죄 유죄 편결을 받으면 맨하튼 형사법정의 10층에 있는 보호관철부서에서 잠재적 수감자 신상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습니다. 유죄 편결 후 수주 후에 나올 판서의 선고에서는 16개월에서 4년형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77세의 고령에 전과가 없고 대선에 출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유세나 선거자금 모금 등 각주를 돌아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